저러 왔나? 저러 왔나? 왔어? 진짜 우리 서프라이즈 다이브 지금 나오고 있는거야? 왜 여기 안 나와?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우리 오늘 서프라이즈에요 안녕 서프라이즈 우리 다 우리 연예인이야 오늘도 연예인 안녕 안녕 진짜 완전 서프라이즈라서 깜짝 놀랐죠? 저 못했죠? 오늘 뮤직뱅크 3반기 결산하고 왔어요 맞아요 마린 룩 입었어요 맞아요 전 잠깐 해변에도 갔다오고 마린에도 여름이다 마린이 오늘 진짜 바빴잖아 여기 뿅 저기 뿅 너무 많이 들으셨다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인가? 아니 우리 처음 이렇게 그냥 단체 V앱 상 받고 나서 말고 이렇게 키우고 처음인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단체 V앱 처음이에요 이유 없는 아주 좋아 우리끼리 노는 V앱 근데 뮤직뱅크를 오랜만에 갔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갔겠지? 오랜만에 갔겠지? 처음으로 이제 방청 맞아맞아 팬분들 오셔가지고 어땠어요? 아 맞아 어땠어요 어땠어요 저는 뭔가 수줍었어요 되게 아 진짜? 근데 우리 그거 처음이었잖아요 팬분들 계신 앞에서 우리 무대하던 맞아요 산옥하는거 뭔가 수줍... 나는 그... 생방 무대할 때가 좀 수줍던데 카메라에 빨간 물이 안 들어오는데 팬분들 보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안 보고 하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뭐 했어요? 제스처 막 3초면 되는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흔들었어요 흔들어졌어요 3초면 되는거 괜찮네요 3초면 되는거 되게 멋있어 나도 엔딩 때 조심스럽게 보라트 했어 아 진짜요? 보라트를 되게 좋아하네요 아니 이게 요즘은 좀 손이 가요 민망할 거면 자석 있는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민망할 때마다 손이 가요 약간 할 말 없을 때 보라트 한다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할 말 없을 땐 보라트 한다고요 네 약간 우리 재밌었지 자석으로 알았어요 저희도 앞으로 많이 해줄게요 아 안돼요 속상해요 뭐가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상반기결선 결선 완료 결선 완료 결선 완료 결선 완료 벌써 6월이라는게 진짜 안 믿긴다 6월 끝나고 이제 고생훈아 진짜요? 몇 일이에요? 24일이야 시간이 많이 빠르네 이게 진짜 이상한 소리인데 6월 24일이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 안해도 어? 곱하기 산이 24인데 이런 생각 안해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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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유큰빵은 차기 추천데? 진짜 눈에 익어 있다고요? 진짜 눈에 익어 있다고요? 재밌다 생일이에요 축하드려요 9월 24일 9월 24일 저는 두달 두달이에요 가을언니 미리 축하해줬으니까 그때는 안할게요 이미 했잖아요 언니가 먼저 축하해요 눈으로 원망 원망 원망하기 원망의 눈빛 우리 붙어 붙어 잠깐만 의자 제일 끄트머리 앉아있어요 너 여기 앉아있네? 자기가 여기야 아 좋아 이거 뭐야 이거 멈춰! 멈췄다! 근데 우리 모니터 폰 아무도 안 오고 그래 우리는 다이프랑 소통을 해야되나 나 정연지 알았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 아이고 갑자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붕 확실히 기대된대요 나도 나도 맞아 곧이에요 어떡해 어떡해 8시 50분 바로 15분 뒤에 여러분 저 TVN 켜셨나요? TVN 켜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저희도 이따 같이 볼 거예요 맞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거 아세요? 제가 진짜 예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유진이가 이렇게 나올 날을 네 네 아 아 아 아 저기 잠깐 영상으로 나야 나 심지어 한 방금 늦게 얘기했어 우와 우와 진짜 이제 짱이야 아니요 짱이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벌써 민망 아무튼 여러분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뮤직뱅크 상반기 결산을 하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브이 앱을 켠 이후로 2022 아이브 벨 상반기 결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박수 22 22 22 22 그래가지고 각자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우리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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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순간들이 제 기억에 남았나요? 저 저부터인가요? 네 저는 이번 2022년도 22년도에 다이브를 만난 게 오 근데 만난 순간이 되게 맞아요 여러 번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거 제일 뭔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원래 이렇게 다이브들 없이 원래 음악 방송하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니까 오늘이 뜻깊었던 거 오 6월 24일 6월 24일 메모해도 돼요 오늘 일기 쓰세요 네 오늘은 다이브와 처음으로 만났다 그렇다면 레이는 콩깅 콩깅은 콩깅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데뷔하고 나서 그 처음으로 뮤직뱅크에서 일레븐 무대를 상악했잖아요 맞아 그때 기억이 너무나 더 뭔가 뭔지 알아? 생생이에요 생생이에요 진짜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거 2022년 상반기가 있었는데 언니 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언니 아니 근데 우리 레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넘어가서요 우리 콩깅이 넘어가서요 콩깅이 넘어가서요 어떻게 가면은 대기한 거 같아요 대기 넘어가서요 대기 넘어가서요 상반기 저 촬영 별곡 이 22로 하세요 특별히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응 그러면 저는 드림 콘서트 때 약간 드림 콘서트 때가 급하게 급조하시고 급조하시고 지금 최근이긴 하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행복했어요 그냥 너무 귀여워 제 머리색이 좀 하얘졌어요 자 넘어갑시다 저는 저는요 저는 어 독일 독일 콘서트였어요 독일 콘서트가 아니라 독일에서 무대 했을 때 진짜 기억이 나갔어요 K-POP FLEX 맞아요 K-POP FLEX 했을 때 그 오랜만에 해외 출국하는 거기도 했고 또 공연장도 엄청 컸고 진짜 야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왜 이렇게 조용히 아 근데 경청하고 있어요 진짜 독일 야외에서 하는 게 야외가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진짜 재미있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사실 저희 머릿속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드림 콘서트랑 독일 거를 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끝에 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끝으로 하니까 떨려 끝에 하다가 드림 하나 했네 그럼 난 독일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독일을 왜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도 드림이랑 독일이 제일 상박이는 기억이 나요 둘 다 근데 아무래도 진짜 공연하는 게 맞아요 진짜 데뷔한 탓이 다른 것 같은데 독일에서 가을 언니랑 막 쇼핑하는 거 같고 거기서 먹었던 민트 초코랑 에스프레소가 너무 기억이 나요 아 귀여웠는데 갑자기 갑자기 기다려서 진짜 맞지 피를 맞으면서 언니랑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 초반에 우리 셋이 같이 갔다가 어 맞아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맞아 죄송해요 나는 그 커피집에 꼭 가야겠어 잠깐 난 쇼핑통 더 할게 맞아 맞아 어디론가 다 하는게 에스프레소프를 꼭 가야겠어 이래가지고 언니랑 생각난다고 피 갑자기 와 인생 에스프레소 언니 액스트 그러면 저는 잠깐만 색깔은 다 빼게 그러면 이제부터 중국 편지 알았어요 뭐야 이런 룰까지 생겼어요 아 왜요 안돼요 잠깐만 그럼 저는 그 저희가 첫 축제 갔어요 오 첫 축제 왜냐면 그때 제가 많이 하이텐션으로 무대를 했었잖아요 뭘지 뭐랄요 It's a fail It's a fail 맞아 하이텐션 그때 왜냐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이렇게 제 파트 때 함성을 너무 크게 질러주셔서 진짜 신나서 했다 끝이 안 보였어 응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 우리 짱이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엔 신박한 대답을 우리 얘들아 준비해줬어 나한테 신박한 대답을 기억이 많이 나왔네 앞머리를 귀엽게 짜리니까 앞머리를 귀엽게 짜리니까 앞머리를 귀엽게 짜리니까 뭐라고 할까 중독하게 해주세요 중독 중독 만약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독일 독일 그게 이유가 또 있어요 뭐야 저의 첫 해외자 첫 해외자 아 맞네 첫 콘서트 이자 맞아 이렇게 다같이 아이브로서 가는 비행기 처음 타는 거기도 하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 맞아요 모든 게 다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해주겠습니다 오케이 잘 넘어갔습니다 비행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상반기도 무사히 맞췄네요 맞아요 어느새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빨리 갔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 오늘 뮤직뱅크 상반기 결승 그 기억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침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가지고 너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진짜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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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만났어요 따랑해요 저 학교에서 러브다이브를 쳤어요 잘했어요 아주 와우 다들 오늘 춰주던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장기자랑 같은 거 사신 건가 그냥 췄다는 거 같은데 친구들이 아 그냥 기생이네 근데 주변에 쳐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요? 네 친구들이 쳐도 좋더라고요 진짜요? 언니 친구들이 그냥 만나서 만나서? 진짜 언니도 그러면 답장으로 쳐줘요? 언니는 어떡해요 언니는 어떡해 언니는 어떡해 이렇게 해줄게요 언니는 박수 쳐줘요 박수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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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한국어를 좀 잘하죠 맞아요 다음 주제에 하반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공약 같은 거 다 약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공약이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가 하반기에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저는 있어요 뭐예요? 할로윈 특집? 할로윈? 우리 저건들 하자 크리스마스 오나? 네 크리스마스 오나? 괜찮다 할로윈 그땐 저희가 데뷔 전이어가지고 맞아 맞아 할로윈 할로윈 재밌겠다 할로윈 하면 진짜 진심으로 할 거예요 귀여운 거 할 거예요 나도 이거 진심으로 할 거예요 진심으로 네 프랑켄슈타인만 이렇게 망치 이렇게 근데 왜 하필 프랑켄슈타인만 이렇게 근데 왜 하필 프랑켄슈타인만 이렇게 본인이 지금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는 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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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마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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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 지금 백금발리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좋구나 근데 그때까지 쎄이가 언니 이걸로 메탈 느낌으로 죄송해요 수습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저희 할로윈 좋은 거 같아요 역시 아이디어 할로윈 좋은데? 역시 단정도 할로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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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할로윈이에요? 잠깐만요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뭐가 있지? 뭐 있지? 자 3위라는 나오세요 3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름 여름 할로윈 여름도 뭐 하였을 것 같고 아이디어 주세요 아이디어 아니면 우리 아이디어를 한번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해봐야 돼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회의래요 지금 하나씩 모여가지고 다들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됐다 됐다 멤버즈랑 거기서 뭔가 하고 싶어 그치? 일본 퓨어라는 걸 하고 싶어요 나 놀이공원 이런 거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놀이공원 놀이공원 할로윈 날 우리 분장하고 놀이공원 이거 너무 좋아 지금 오늘 이거야 스타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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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일본 일본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일본 가서 브이로그 같은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그냥 가서 카페나 다 들어가면 진짜 원영이의 원영이의 사랑 아니에요 벌써 들킨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요 일본에 가서 레이집에 한번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맛있는 카페 레이충 카페 레이충 카페 레이충 카페 레이코스라고 이름을 붙여 레이코스라고 레이코스라고 내가 약간 그 유행 가이드에서 제가 좋지 않아요? 근데 난 놀이공원 얘기한 게 일본에 있는 아 뭔지 알아 놀이공원 그런 곳 그냥 편하게 레이코스에 레이코스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바로 나오네 스탈쉽 역시 스탈쉽 리버셜 스튜디오도 좀 가고 재밌겠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서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놀이공원 진짜 놀이공원 네 이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이서도 놀이공원 진짜 좋아해 리든 좋아하는데 무서운 걸 못 타가지고 무서운 걸 못 타 진짜요? 잘 타 잘 타 잘 타 못 타는 사람 나는 잘 못 타는데 타요 나 롤러코스터는 좋아해 진짜 무서운데 타요 저는 무선 홈가 싫어하는데 무서운 걸 잘 타요 어떡해 무선 홈은 넘치고 진짜 기다려줄게 항상 회전봉아 타면서 여러분 근데 말씀 드리는 순간 지금 그 방송 유진 언니 거 파본전 지금 그래서 종료를 구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 나 빨리 보고 싶어 저같이 보고 싶어요 저같이 보고 싶어요 궁금해 기대돼요 우리 언니 뮤직뱅크 상반기 너무너무 다들 켜도 많아 고마워 우리 화보기도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러가자 렛츠고 우리 다 같이 보러가자 렛츠고 안녕 안녕